자 이것만 간단히 보고 에오를 오늘은 뭐 1장 정도만 하고선 마쳐야겠네요. 자 이것만 볼게요. 제가 무명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본 거예요. 천부경 글자에 무, 묘, 앙 이렇게 있죠. 딱 맞아. 에오의 깨달음의 위치가 딱 맞아요. 무를 알긴 알고 궁금해 하는데 아 이상하게 묘한 성격은 가진 건 알겠어. 그리고 에오 자체도 묘해. 수준이 양, 앙, 명 할 때 양은 했고 앙 할 차례에서 명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명하지 못한 이 상태에서 딱 갇혀 있단 말이에요. 위치로 보면 어디에요? 무주. 우주에서 무주로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탁 걸려있는 상태. 이쪽과 이쪽은 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 깨달음의 아래. 우주적 알. 우주적 아래 딱 갇혀있는 상태. 딱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그거를 깨고 나왔어야 된다. 강립행으로 봤을 때는 더 강력하게 립을 하고 행까지 올라왔어야 된다. 이 표현이 맞는 거죠. 각에서 머무른 현연한 무의 발현성이 강한 거예요. 에오는. 이 각자에서 머무른. 각자에서 머무른 현연한 무의 발현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현연하다고 하는 건 어둠 속의 빛이 밝다 중에서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둠성이 너무 밝아. 표현하자면 그 어둠이 오히려 밝아요. 에오는. 그런 성격이 강한 거야. 이게 강했다라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글을 조금씩 보고. 이게 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에오도 배움이 다르고 책마다 또 다르니까. 각에서 립행하는 힘이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에오는 물질 세상을 엄청 부정을 하는 느낌이 강하죠. 깨달음조차도 없어야 된다. 물을 탐구하는 탐구. 탐구 존재. 말 자체도 없어야 된다. 힘이란 것조차 부정하는 이런 거. 이런 말들을 곳곳에서 해요. 곳곳에서.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가 아직 립행 하겠다는 목표 설정이 약해요. 현실 세계에서의 용기가 없음이 드러난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의 용기 없음. 이게 드러난 거죠. 이게 딱 드러난 상황이에요. 에오는. 이 성격이 강한 거죠. 그야말대로. 자기 집을 무명함이라고 했다. 제자를 두 명밖에 안 넣었다. 모이지 말라고 했다. 뭐 이런 것들. 이거 이 성격이 딱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책은 썼어. 어폐가 확 생기죠. 에오가 만약에 이대로 자기가 말한대로 깨달았다고 하면요. 책 같은 거 남기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 제자가 두 명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자기는 그 자리로 해탈의 자리로 들어가서 명예 없어져 버렸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끝에 죽을 때 뭐라고 한 거예요. 아 나 또 우주적 밑거름이 되는구나. 우주의 먹잇감이 되는구나. 아 지구여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조차도 깨달음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머무를 존하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 쪽과 우주 쪽에 있을 때 경계에 있으니까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여기도 속하지 못하니까 현실 세계에서 제자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제자를 못 만들고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모두 다 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자기는 여기에 존, 이쪽에도 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어패를 안고 죽기 전에 뭘 했다. 아 우주의 먹잇감으로 되는구나. 못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아 나 여기 있구나. 제가 그래서 이것도 못 들어봤을 때 딱 그랬잖아. 이 중간에 걸쳐있는 사람들. 그 존재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에어뿐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수로 있어요. 여러분. 우주인들. 허물하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에어의 특징. 극한의 무. 이런 거. 바로 뭐예요. 여러분. 바로. 바로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바로.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천복형파는 돌아간다. 윤회는 한다. 이 사실조차도 오해하고 있죠. 에어는. 해탈해서. 자. 여기서 여러분. 해탈해서 나가버린다. 딱 해서 여기 나왔어요. 윤회 안 할 것 같으세요? 나오고 보니까 여기도 천복형판이 있네. 어. 여기서. 아 맞아. 이번 판은 내가 우주 세상이었나 보지. 해탈해서 탁 나갔어. 여러분 또 뭐가 돼. 어. 여기도 천복형판이 있네. 허무와 극한의 무라고 아무리 생각해봤자 뭐라는 거예요. 또 바로 시작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시작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천복형판은 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그렇게 돈다라고 그러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씹어 삼켜야 된다. 무조차도 허무와 극한의 무조차도 씹어 삼키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구별에서의 고통은 어때요. 이 정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구별의 고통은 하찮아요. 하찮아.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들은 순전히 돈과 권력과 과학의 힘으로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들이 우리 생명을 100년, 200년, 300년 선택해서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결혼해서 진짜 동물적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바심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기도 마음껏 못 나요. 조만간 우리 생전에 그런 일은 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달고 여러분 마음을 달고 여러분 무심이 그나마 있을 때, 있을 때 얼른 찾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어떤 민족, 선택받은 어떤 부류, 선택받은 어떤 그룹 말고는 이제 이 기회가 박탈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진짜 아셔야 돼요. 깨달은 착한 노예 양산하고 계시는 분들. 그 업을 어떻게 받을 건지 제 강의를 듣고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자기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자기는 좋다, 좋다, 좋다 하는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그거 업이에요. 그것도 수천 배. 얼른 깨달아야 돼요. 마음껏 뭐 좀 깨달았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주적 깨달음 이거 조금 가지고 그 장사짓을 하고 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죽을 때 깨달아. 성철수님의 후회는 후회도 아닐 정도로 깨달아요. 자, 그래서 애오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 세 마디. 무며 앙이라고 하는 게 애오의 어떤 깨달음의 위치, 애오의 성격을 딱 말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앞으로 진행될 애오 강의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